하늘이 장차, 이거 유명한 얘기죠? 힘든 분들이 꼭 블로그나 페북 가문에 올려져 있어요.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며 이거 풀이를 잘해야 돼요. 한 잔말이라 하늘이 장차 이 사람한테 큰 임무를 내리려고 한다 하면 큰 보살로 키우려는 겁니다. 큰 선비로 반드시 그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며 고통이라는 건 역경입니다. 즉 욕심이 성취되질 않아요. 욕심을 내면 이 사람이 잘 안 이루어져요. 이게 하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욕심을 내면 잘 안 이루어지게 해요. 그래야 이 사람이 계속 연구를 해요.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하늘의 뜻은 어디에 있나? 그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몸뚱이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 뭔가 이루어지니까 또 움직이고 잠 안 자고 뭐도 해보고 하게 만들고 그 몸뚱이와 피부를 굶주리게 하며 먹고 하는 것도 양에 안 차게 만들어주고 그 몸을 궁핍하게 하고 행동을 하며 그래서 그 가난 속에서 또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군자보살은요. 이게 다릅니다. 일반인은요. 궁핍하면 자기만 걱정해요. 그래서 남의 거를 훔쳐서 해결할 수도 있고 나중에 성공한 뒤에는 사람이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나는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다 하고 성공한 사람 뒤접을 받으려고 해요. 궁핍했던 시절을 잊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살은 어떨까요? 이런 궁핍함, 힘듦을 겪으면서 다른 중생들도 이런 걸 겪고 있겠구나. 내가 이걸 극복하면 극복한 노하우를 많은 중생들한테 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런 게 발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도 궁핍하게 되고 행동을 하며 하는 바가 어그러지고 어지럽게 되니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욕심 부려서 하면 안 돼요. 결국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나중에 하다 보면 양심대로 하는 데 달인이 됩니다. 즉 내가 욕심을 부리면 일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일을 이제 처리하는 전문가가 돼요. 하늘의 뜻에 맞게 내 욕심 덜 내면서 일을 추진하는 전문가가 되게 하려고 이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욕심을 다 들어줘 버리면 아버지 뜻은 고민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말하면 아버지가 다 해주면 아버지 뜻을 내가 왜 고민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한테 원했는데 아버지가 안 해줘요. 그러면 고민하게 돼요. 뭘 달라고 해야 아버지가 주실까를 연구하게 됩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내가 맞춰야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나. 즉 아버지가 자기를 닮은 자녀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인도하지. 사달라는 거 다 사준다는 거는 이거 문제 있죠. 고생하는 거 다 사준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voilà.